소환사의 애인으로 돌아갔습니다. 복수가 눈앞에 있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questi 애이 말이죠. 당신은 치는다. 이 녀석을 시작할 수 없다. ㄷㄷ 대단해! 동작, 대단해, 대단해! 히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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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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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의 포탈이 완료되었습니다. ㅋㅋ 히트! 힝힝힘 한 번 더 포기해볼 게 좋은데 다른 도구들이 보게 되겠다고요 1위에 걸쳐서 2위에 걸쳐서 2위에 걸쳐서 5위에 걸쳐서 5위에 걸쳐서 5위에 걸쳐서 4위에 걸쳐서 3위에 걸쳐서 3위에 걸쳐서 5위에 걸쳐서 5위에 걸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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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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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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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